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말이 앙뚜아네트가 이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거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걸로 봤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 클러치백과 관련돼서 좌팔들이 들고 있다간 똥될 것 같아 말도 안되는 김건희 특검을 터뜨리면서 슬쩍 숟가락 올렸는데 이거 즉흙을 뜻대로 안되었잖아요. 그냥 수면 아래로 슬슬쩍 사라질라는 찰나의 말이죠. 그런데 웬걸요. 김경률이란 좌팔들의 트로이 목마속 병사 같은 자가 이걸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언론에서 폭탄을 던져버렸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리앙 또 아네트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실과는 180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경률이란 자가 알고도 방송에서 떠버렸다면 이는 명백하게 불순한 의도를 품고 의도적으로 거짓 방송을 한 셈이고요. 몰랐다면 진짜 무식한 게 조도 모르면서 좌팔식 선전선동을 한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리앙 또 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왕가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나 떠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당시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는 적대국이었지만 오스트리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시집을 보낸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집가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게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마리앙 또 아네트는 검소했다고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씌워진다고 하잖아요. 당시 프랑스 혁명에 성공한 자코뱅이 자신들을 합류하기 위해선 제물로 마리앙 또 아네트가 딱 인세만이었을까요? 왜냐고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적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 국민감정 역시 안 좋았겠죠. 여기다가 루이시모세가 띠리리 주려고 만든 문제의 어마어마한 다이아목걸이를 띠리리한테 걸어주지도 못하고 황천길을 가면서 이놈의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이 사실을 간파한 나모트라는 백작부인이 저지른 시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사건이 그것이랍니다. 이걸 옳탔구나 마리앙 또 아네트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이런 게 자코뱅의 본 모습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말이죠. 선대왕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나락골이 개판호 분전이었거든요. 그걸 루이시모세가 물려받은 거고 말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집에 차 앞닥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물려받은 셈이죠. 이렇게 거짓골이 된 나라를 루이시모세하고 마리앙 또 아네트가 아무리 아껴봐야 티가 나겠어요. 그러니 자코뱅 이자들도 이것만으로는 단두대의 희생재물로 약했는지 한여인을 자신의 어린 아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도 안 되는 개구라를 친 거죠. 이 뿐입니까. 이거저거 세상에 파렴치한 것들로 거짓 포장해선 마리앙 또 아네트란 한여인을 재물로 만들기 위해 찌라시 졸라게 뿌려대면서 분위기 잡았잖아요. 오죽했으면 마리앙 또 아네트가 이랬겠어요. 야 해도해도 니들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지금 이런 개꼴이 됐어도 말이지. 내 금쪽같은 자식하고 망측하게 그 짓을 했건냐. 그런 소린 개나 져버려라고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한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무자비하게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단두대의 희생재물을 만든 건데 말이죠. 게다가 뭐라고 빵이 없으면 뭘 처먹처먹하라고? 마리앙 또 아네트가 어젯밤 꿈속에서 나한테 그러던데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뻥끗도 안 했단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된 다이아목거리 사건도 마리앙 또 아네트와는 완전히 무관하거든. 오히려 그걸 부패한 추기경이 어찌저찌 해보려고 깝치다가 사기당한 거잖아. 이건 말이지. 루이시 모세가 띠리리한테 주려고 만들었는데 웬걸 완성되기 전에 황천길로 가버렸네. 이런 속사정을 알아버린 라모튼지 모르모튼지 하는 백작부인이 희대의 사기극을 벌린 거고. 사기 오죽에 당한 로앙엔가 하는 부패덩어리 추기경이 이거 지대로 전달됐으면 마리앙 또 아네트가 자기를 불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상황이 생각과는 전혀 딴판인 거지. 마리앙 또 아네트가 냉무거든. 그래서 목걸이 잘 받았냐고 물었다가 마리앙 또 아네트가 뭔 개소리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사기당한 거란 그런 사기 사건이거든. 김경률씨에 당신 솔직히 이 내용 어느 정도는 알고 방송 나가서 그 희한한 표정 지으면서 떠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차라리 양산의 정수기를 측천모으라고 했다면 그건 이해하겠단 말이지. 아무튼 이런 자를 한동훈 위원장이 끝까지 두둔한다면 글쎄 많은 우파들이 실망할 텐데. 우파를 씹던 껌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아니잖아. 서천하 재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억의 패딩을 입고 간 건 서로 알고 지나온 긴 세월의 인연에 대한 연민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삐끗하면 나라고 아장나거든요. 우죽하면 분위기 역전됐다고 생각했는지 정과 사범이 죄를 졌으면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나발을 부시겠어요? 이재명 대표님 그런 말할 시간에 재판에나 신경 쓰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재판 가서 아프다고 요리조리 핑계대지 말고 말이죠. 오늘은 말이 좀 길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님 우파가 아무리 빙신아 빠지라고 해도 폭발하면 무섭단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인기라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인기랑 거품이 사라질 때 오는 공허함을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배우 이정재하고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대권은 순간의 인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처럼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진정한 리더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든지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3년 정도 남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창창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임기는 아무리 길어도 총선 이후 약간 정도 아닐까요? 그 뒤에 시간들이 한 위원장을 보다 탄탄한 대권의 영웅으로 만들어줄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한낮바람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주변의 문제 덩어리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조언을 머리 나쁜 제가 샤프하고 똑똑한 한동훈 위원장께 드립니다.